여기서 컨텐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로 만족하는, 만족하는, 이때 강세는 뒤에 있습니다. 컨텐트 이렇게요. 컨텐트, 명사로 만족, 역시 강세는 뒤에 있습니다. 컨텐트, 만족이라는 감정은 보통 뒤에 오죠. 그래서 만족하는, 만족이라는 의미일 때 컨텐트, 이렇게 강세가 뒤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컨텐트, 만족하는, 만족, 명사로 내용, 복수로 쓰여서 목차.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목차 또는 내용물. 목차는 맨 앞에 오죠. 그래서 강세도 컨텐트, 이렇게 앞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텐트, 그래서 내용, 목차, 내용물을 의미할 때 강세가 컨텐트, 이렇게 앞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컨텐츠, 이렇게 복수로 쓰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는 영어에서는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이렇게 말합니다. 컨텐츠는 콩글리시에요.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컨텐츠는 컨텐츠,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것은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내용물을 의미할 때 컨텐츠, 이렇게 복수로 쓸 수 있습니다. 동사로 만족시키다. 헛갈릴 수 있는데 예문을 통해서 익히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그녀를 봤을 때, she seemed quite content. 그녀는 꽤 만족해 보였습니다. she seemed quite content. 강세 뒤에 있다고 해서 content. the children aren't allowed to watch. 아이들은 보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movies with violent content. 이때 contents,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violent content, 이렇게 단수로 쓴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 content, 이렇게 단수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e table of contents, 목차. 목차는 앞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세 또한 content, 이렇게요. content, he poured the contents of the box. 그는 박스 속 내용물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contents는 내용물이란 뜻이라고요. he poured the contents of the box onto the floor. 바닥에 내용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만족의 의미일 때 content, 그 밖의 명사, 내용, 내용물, 목차라는 의미일 때는 content, 우리가 말하는 contents는 내용물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그냥 content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t's the content. 그것은 콘텐츠 뿐만 아니라 몰입으로 인한 영향입니다.